2019년 7월 4일이에요. 오늘 상당히 재미난 일이 있는 날이죠. 일본의 경제보호복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황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경제보호복이 있는데 주로 소재와 그리고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장치 이런 것들이 소재 관련해서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일단 제 권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러스트 프로그래밍 맹기지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초등과정부터 해서 중등, 고등, 대학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에피소드로 대략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언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올라와있을 때 파이썬포트에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TS라든가 등등을 올렸는데 모든 언어들이 다 어느정도의 한계와 길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언어. 지금 러스트 랭기지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스케일도 다루고 있었는데. 러스트가 왜 이게 상당히 좋으냐니까 이전에 있던 단어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러스트에는 하스케일 언어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러스트는 임페리티브 랭기지니까 하스케일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스케일의 어떤 핵심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초과정. 초등과정부터 해서 대학고국과정까지 해서 교재가 10건이 넘어요. 10건이 넘는 교재를 15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다음주부터 해서 중등과정부터 강의 에피소드 올라갈 겁니다. 대학과정까지 마치고 초등과정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녹화를 해보니까 초등과정 녹화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 대학까지 마치고 난 뒤에 초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제 근황이에요. 그리고 원래 말씀드렸던 일본의 소재산업과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에 있었다고 항공산업에 아주 잠시 항공산업에 아주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미국의 보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절차로 만드는지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위성도 어떻게 제작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있던 회사 근처에 포크레인이나 어떤 자동차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외장재라고 하나예요? 포크레인을 예를 들면 포크레인의 껍데기라고 할까요? 껍데기. 포크레인 알맹이는 엔진이 있고, 그렇죠? 엔진이 있고 포크레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포크레인의 모습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드는 게 이걸 기계로 찍어내요. 기계로 찍어냈는데, 여러분 FRP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주형, 주물, 조형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포크레인 껍데기를 찍어냅니다. 그게 플라스틱도 아니고 쇠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포크레인에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철판이나 강판이나 알루미늄판, 스텔린 스텐을 썼는데,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 액체들로서 구워냅니다. 그런데 그 액체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일본에서 가져와요. 액체를 수입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다음에 이것을 조형에 넣고, 몰드라고 그러죠. 몰드에 넣고, 그런 다음에 옆에서 시켜볼 일이 있었는데, 몰드에 넣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고, 그리고 숙성이라고 해야 되나, 숙성 시간을 가지면, 이게 경화됩니다. 경화된 다음에 단단한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의 외부 패널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 오는 것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내지만, 한국에서 생선하지만, 실제 이익의 대부분, 이익의 대부분은 일본의 소재업체, 소재업체입니다. 화학입니다. 화학 분야입니다. 업체로 들어가게끔 고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우리나라가 저걸 못 만드나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말로. 지금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이에요. 했는데, 이게 똑같은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정밀 부품이라든가 소재 부품 장치, 특히 화학이죠. 화학 등에 일본이 오고, 일본에서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대외 수출하고, 이익의 상당부분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십조 원이죠. 매년 수십조 원의 무역적자를 한국에서 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드린 것이 이번에 7월 4일날 일본의 경제보국이죠. 소재를 부품 장치를 한국에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면 한국은 못 만들지 않느냐. 그렇죠. 일본에서 액체를 수입하는데, 액체를 수입 못하면 포크레인 등의 외부 패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한국에서 왜 이걸 10년 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10년 전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이 핵심 원자재, 원자재와 장치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한국이 응용 산업을 구성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벗어난, 매단되는 분야가 IT 분야입니다. IT는 일본에, 전혀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종속적이지 않다. 금융도 마찬가지죠. IT나 금융 부분. 이것을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다면 지난 10년, 20년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화학 소재 부품 장치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 지원금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채 개발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큰 성과, 관목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IT 분야는 좀 다르다는 거죠. IT나 금융 등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지금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웹은 이것은 한마디로 인프라의 자동화입니다. 인프라의 자동화. 사회 인프라라고 해야죠. 사회와 산업 인프라. 다른 말로 하면 고급 지식 노동. 고급 지식 노동이죠. 노동이니까 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등등의 지식 노동의 자동화와 연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두뇌 자원. 두뇌 자원의 확보가 되죠. 왜냐니까 만약에 회계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약 1만명 있고 세무사도 한 7천명, 8천명 있다고 하자 합시다. 둘이 합쳐서 한 2만명 된다고 할 때. 이 2만명이 회계 시스템을 스페이스 웹을 통해서 자동하게 되면은 그럼 이 회계사들 역할하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다른 분야, 다른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어떤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과 어떤 기업 회계, 회계 과정의 자동화, 자동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직과 재교육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여타 산업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된다는 거죠.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이 잘 동작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이런 모양을 따라 모방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기업 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를 은행이라든가, 혹은 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교통부, 해양부 등 한 국가의 국가의 전체 인프라에 적용하면은 국가 내의 최우수자원들 어느 한 국가의 최우수자원 국가의 우수자원들 예를 들면은 의사, 검사, 간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도 있고, 결리사도 있고 등등 있죠. 이런 자원들, 고급공무원, 고급관료 등등 이런 자원들이 나쁜 말로 하면 직업을 잃게 되는 거고, 직장을 잃게 되는 거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산업들 다른 산업, 해당 국가의 다른 산업으로 전파될 수 있죠. 이걸로 전파. 예를 들어서 소재산업이라든가, 화학산업이라든가 소재, 화학, 장치, 기계 등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 AI가 AI 시스템이 판사물을 대신한다 그러면 판사가 그 다음날부터 화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전직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페이스웹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웹. 이 제대로 동작을 구성, 완전히 구성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3년이고, 늦으면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데도 또 3년에서 또한 5년 정도 걸리겠죠. 효과, 그러니까 피드백, 수정, 갱신 등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또한 3년 내지 5년 걸리겠죠. 효과, 그러니까 피드백, 수정, 갱신 등등의 작업을 하는데 또한 3년에서 5년. 그러면 적게는 9년. 따라서, 따라서 적게는 9년. 10년이 많게는 15년 정도 뒤에,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의 자동화 단계에 진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미 적게 9년 뒤, 15년 뒤에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터넷 환경, 스타링크라든가, ISRO라든가, 블루링크라든가 등등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위성통신 시스템. 5G를 넘어가는 6G나 7G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프라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자동화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계입니다. 로보틱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짧게는 9년, 길게는 15년 뒤에는 적어도 지금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일본의 경제보역 시행되고,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GDP 예상 수치를 조정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일본 한국 친구들이 중장비 회사예요. 중장비 회사에서 액체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그때,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한 11년, 12년 전인데, 그때 미래를 그 양반들이 준비를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화학적인,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본이 소재 산업, 화학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면 아직까지 97, 98% 수수밖에 안 됩니다. 아직이나 미국이나 독일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한국이 절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에 만약에 그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액체를 수입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의 기술 개발에 꾸준히 준비를 했다면, 지금쯤 이 회사는 일본에서 액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런 패널들을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페이스웹은 9년 코딩하는데 3년, 5년 어쨌거나, 9년이나 10년 뒤에, 지금도 이미 IT나 금융 분야가 일본에 뒤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9년이나 10년 뒤에는 한국의 전체 산업 구조, 사회 구조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바로 스페이스웹 코딩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또 저희 팀즈피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